안녕하세요 부부부릭입니다 이미 2주전에 레고시티 2021년 제품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새로 유출된 제품들이 있어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유출된 제품은 레고시티 60305 차량수정차와 60306 쇼핑거리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사진은 이렇게 6장 뿐입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0305 차량수정차는 부품수 342피스, 대상연령은 5세 이상, 가격은 29.99달러이며 미니피규어 수는 2개입니다 하얀색 커다란 차량수정트럭과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주황색 머슬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이 들어있는 머슬카 외에도 스피드 챔피언 차량 등도 실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실을 때에는 수송 부분을 조작하여 씻기 편하게 기울일 수 있습니다 레고시티 60060 이후에 오랜만에 출시된 차량수송차입니다 60060보다 조금 짧아지고 차량수도 한 대 줄었네요 대신 디자인은 훨씬 세련되어졌습니다 차량은 최대 3대까지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레고테크닉 부품을 이용해서 차량 싣는 부분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견고해 보이고 조립도 좀 더 쉬워 보이네요 60306 쇼핑거리는 부품수 533피스, 대상연령 6세 이상, 가격은 77.99달러, 미니피규어 수는 6개이고 도로플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빵집과 스포츠 공점이 있는 쇼핑거리입니다 노란 스포츠카와 가로등 수리트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니피규어가 6개 들어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야광브릭이 있어 생기있는 거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용품점에 있는 보라색 자전거와 거리에 있는 아기 캐리어가 달린 노란 자전거가 타미나네요 두 제품 모두 2021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아직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네요 하지만 조만간 공홈에 등록이 될 것 같으니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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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